안녕하세요. 저는 탑반의 안경팀의 조준혁입니다. 지금부터 틀린 문장 고치기를 하겠습니다. I am not successful in business because I am the youngest child and thus less aggressively than my older brother and sisters 라는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내가 막내이고 딸은 형제와 누이들보다 덜 본격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B동사 B에서는 형용사만 쓸 수 있기 때문에 aggressively가 아니고 aggressive가 와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If you have ever seen an MRI machine, it looks a very very cute. 만약 너가 MRI 기계를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큰 성공한 채로 보일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Look 뒤에 명사가 쓰이려면 Look like 명사라는 형태가 와야 되므로 Looks a very big cube가 아니고 Looks like a very big cube가 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팀의 하이빈입니다. 안녕하세요. He tells 2어스 that children can develop their bodies and bring to ya watching television. 그들 아이들이 TV를 볼 때 그들의 흔적하 뇌를 발달시킨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2어스가, 동사 텐은 3형식으로 쓰이지 않고 4형식으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2어스가 아닌 어스가 와야 합니다. 당신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write down 텐에서 대명사가 목적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타동사와 동사 사이에 대명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write down 텐은이랑 write them down입니다. 안녕하세요. 탑상 정두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수집어역 때문에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를 마시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it은 가주어이고 that, near가 주주어인데 that이 목적어 형태인 3형식 휘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things가 아니라 it도 들어와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 The number of historical sites in England are quite large compared to the size of the country. 영국의 사적지의 수는 그 나라에 대해 많다. The number of historical sites는 그 사적지들의 수라는 의미이고 더 넘버 아홉트는 단순히 농사를 취하기 때문에 번리가 아니라 이승가 와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경주의 이상진입니다. The great lake is actually saltier than the oceans of the world. Great salt lake는 바른 해양보다 사실상 짭니다. The large majority of the lake's content is made of by sodium and chloride. 호수의 대부분은 나트륨과 chlorid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is made of by 부분이 틀렸는데 사실상 수능태의 전치사는 by로 착각하여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is made of by가 아니라 is made of by가 와야 적절합니다. Dolphins are known by the friendliest creatures in the sea. 불구에는 바다에서 가장 친근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And stories of them helping drowning sailors have been common. 그 다음 물에 빠진 선원들을 구하는 이야기는 흔합니다. 여기서 are known by가 틀렸는데 are known by는 수능태의 관용어로서 몸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are known by는 are known as 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안경주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